여러분 윙컷트 챌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무릎 펴고, 무릎 펴고! 1등이 되었습니다. 윙컷트 화이팅! 미니몽 펴고, 미니몽 펴고! 어제비에 있어서, 미니몽 펴고! 우산이 몇시 찍어? 36.5고. 아, 네. 아, 제가 들었어요. 아, 저... 왜 아버지 제 거 거꾸냐고요. 아, 아! 총불이 끝나고, 그치. 나중에 윙컷트 혀가 왔어요. 윙컷트 혀가 왔어요. 일단은, 좀 몸이 가벼워질 것 같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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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마다 우유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확실히 좀 더 건강해지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추억도 쌓은 것 같고 약간 새로운 동기부여? 다시 한번 열심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우유가 일단 물보다는 포만감이 있고 또 영양이 있으니까 회복력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운동을 끝나고 우유를 한 잔 마시고 하면 한 번 더 칠까? 이러면서 우유가 단백질 보충, 특히 근 손실을 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이구나 이번에 미크워치 챌린지를 하면서 우유로 하는 요리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가장 맛있었던 레시피는 뭐였어요? 닭가슴살 계란 컵밥? 현미밥이랑 같이 먹는 우유 조림 우유 콩국수? 우유 카레가 제일 맛있었어요 우유 파스타 우유 파스타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우유 바지락 파스타 우유 크림 파스타요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0년 밀크워치 챌린지 참가자 김유동입니다 자 오늘 만들 요리는 우유 크림 파스타요 예선 안에서 조금만 плюс 보내는 동안 오늘의 식품을 대신으로 붙여서 건강하고 그리고 칼로리도 좀 덜 걱정하면서 먹을 수 있는 닭한살 먹기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걸로 맛있게 먹었던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맛도 괜찮으면서 영양분도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접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잘 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미션에 임했더니 열심히 한 결과가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몸무게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뼈 쪽에 무리가 좀 있었어가지고 등산이나 이런 것도 잘 못했었는데 뼈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좀 많이 줬다고 해야 될까 우유 마시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별로 있던 우유 미션은 성질이 안 빠지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운동도 하고 상도 받아서 기분은 좋고요 우유는 1순위가 공복감을 해소해주는 것 2순위가 피로함을 덜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구하기 쉽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유가 없애서 상태가 이동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순위에서 두 번째 게 부릅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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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유 다이어트. 밀크어트. 밀크어트. 여러분도 오늘부터 밀크어트 하세요. 밀크어트 하세요. 밀크어트 하세요.